자 지코노미에서 그 이름을 언급할 수 없었던 볼드모트 제가 라이브에서 조합원님들께 그랜저를 막아야 했던 그 아파트 그래서 군말 없이 바로 본론부터 시작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리얼 본명은 둔촌주공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익숙하시잖아요 다 생략합니다 어디부터 있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도 다들 아시잖아요 생략합니다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이 깜짝 놀라고 중국이 벌벌 떠는 K-둔촌은 엄청 큽니다 전체 1만 2천 가구인데 일반 분양만 4천 7백 가구 나오죠 분양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용 5구 기준 10억, 8사 기준 13억 봅니다 자 8사는 중도금도 안 나오니까 품량금 몰빵해야죠 분위기는 이렇게 흉흉합니다 심지어 둔촌이 뜨니까 헬리오시티를 같이 검색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식도 별로 차이 안 나고 규모도 비슷하니까 비교해보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비교가 될 것이고 실제로도 척도가 될 겁니다 둔촌은 우리가 헬리오보다 낫다 이러는데 헬리오에선 네가? 이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둔촌을 분양받으면 전매 제한이 8년입니다 당첨되더라도 그 날로부터 8년이 지나야 팔 수 있어요 인더스텔라 보셨죠? 지금 어디선가 미래에 내가 말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주의무도 2년이 붙습니다 중공된 그 날부터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 세입자 못 받고 자비로 전액 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융 조건이 빡센 편이죠 그리고 계약금이 20%라 전용 5구 기준으로 당첨 한 달 안에 2억 원을 내야 됩니다 매일 뉴스 보셨잖아요 둔촌은 지금 돈이 없어요 여러분의 돈으로 아파트 지어야 됩니다 첫 중도금은 6개월 텀이지만 그 뒤부터는 3개월마다 내요 그나마 공사가 계속 중단되느라 중공이 23년 8월에서 25년으로 밀렸는데 이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간도 꽤 나졌으니까요 물론 요즘 대출이자 아주 죽습니다 자 뭐가 얼마나 나오는지 마저 보죠 일단 주택형이 엄청 많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약은 주택형마다 경쟁해서 당첨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택형이 늘어날수록 나의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근데 분양가가 9억을 넘으면 특대 공급이 안 나오니까 특공은 초소형에만 있어요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다자녀다 혹은 자녀가 있거나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다 초소형은 살짝 고민스러워질 거예요 다자년데 일단 당첨만 시켜놓자고 청약해버리면 집은 좁고 팔지는 못하고 의무로 거주해야 되고 외통수가 되잖아요 이런 유형에서 미달이 나면 그 물량은 같은 주택형의 다른 특공 규형으로 우선 이전됩니다 초소형이 어울리는 특공이 뭐가 있죠? 생애 최초 그중에서도 1인 가구들이 넣는 생애 최초 물론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배치도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동선 한 번 맞춰서 돌린 거예요 배치도가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인데 여기 주로 구석에 어두운 색 친구들이 초소형이거든요 102, 103, 104동 아니면 저기 맨 밑에 있는 친구들 주로 서양이나 동양이고 심지어 102동은 상갑이에요 초소형은 너무 좁고 전용 8사는 중도금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전용 59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겠죠 A가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얘는 401, 418, 420동 이런 데 보이는 녹색이거든요 탄산형이긴 한데 잘못 걸리면 101, 112, 113동 이런 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동향이죠 심지어 408, 409동 걸리면 아예 건물이 6층짜리에요 주변에 80개 넘는 동이 최고 35층까지 있는데 우리는 6층 그리고 사실 저는 공고문 내는 날까지 평면도를 공개 안 하는 단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예 조합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게 59C인데 구석에 분홍색 칠된 걸 보면 건너편 집하고 11자로 마주 보죠 네 이게 바로 공포의 그 주택형입니다 인터넷에선 842만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 59C도 주방 창문으로 흥부랑 놀부가 하이파이브 합니다 친형제였는데 사이가 안 좋았다가 둔촌에서 다시 의형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407, 405, 417동 이런 라인에 있는 짙은 갈색이 59C에요 얘들은 빼박 서양입니다 같은 동에서 푸른색은 842고요 얘들은 이렇게 탑상형의 이면 개방입니다 거실 창문이 양쪽으로 있죠 한쪽 창문에는 오픈발코니가 있고요 842는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밑에 842가 제일 많은데 같은 동에 네이비색이 842거든요 네 아까 그 놀부 집이죠 그래서 둔촌 설계를 잘 보면 대부분 이렇게 길을 쓰고 주방 창문을 냈어요 왜냐하면 거실 창문하고 마통풍이 엄청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안 되는 집도 많거든요 흥부놀부 우에도 돈독해지고요 자 단지 가운데 있는 하늘색 남향만 보는 친구들이 84A입니다 4배의 판상형의 모범생 같은 구조의 주택형인데 제일 멀쩡한 이 친구가 하필 20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경쟁 빡세겠죠 그리고 이걸 보면 하늘색이 어떻게 칠해져 있나요? 모든 동에서 5층 위로는 하나도 없어요 조원님들이 다 가져가시고 저층만 남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8동이나 422동은 바로 아래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건물은 보통 엄청 낮죠 그래서 208동이나 422동은 시야가 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중고층 얘기지 일반 분양은 무조건 최저층입니다 물론 최고층까지 배정되는 주택형도 있긴 있죠 흥부네랑 놀부네 자 나는 변칙 전술로 84F를 고르겠다 그러면 여기 왼쪽 밑에 있는 분홍색이 84F거든요 앞에 노란색은 19m짜리 방음벽이고 우리는 저층만 배정됩니다 고객님 자 요약하면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물량이 많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곳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눈치 싸움 하는지는 곧 나올 제 책에 자세하게 써놨던 것 같아요 12월 8일 메모 자 완판이냐 미분양이냐 전망이 엇갈리는 와중에 얼마 전에 옆단지 경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몇 명이 청약했는지 절대적인 숫자를 세보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에 많이 나올 단지이고 그동안도 많이 나왔죠 재건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습니다 철거하다 성변 나와서 1년 놀았죠 철거 겨우 끝내고 분양하려고 했더니 허그랑 가격 안 맞아서 밀렸죠 그래서 분양 못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지 시행해서 더 밀렸죠 짓다가 건설사랑 싸워서 공사 중단되고 또 놀았죠 겨우 화해했더니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한다고 자재가 자 막아끼는 느낌인데 둔촌 조합원들이 이주를 나간 건 2017년이었어요 이주 개시할 때 제가 취재를 나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 나간 조합원들이 5년 뒤인 지금도 못 돌아온 상태죠 일정상으로는 이주한 지 8년이 지난 2025년에나 입주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8년이면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이미 4번 살았다는 거고 사실상 그 지역 사람이 됐다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이 정도면 교포죠 거의 자 물론 재건축 단지였으니까 원래부터 안 살던 분들도 많았겠죠 자 이 얘기는 조합원들이 돌아와서 입주하기보다는 다시 전세로 내놓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큰 단지인데 전세 물량이 많고 전세값이 떨어지겠죠 자 여기서 선택지가 하나 생깁니다 똑같은 단지에서 싸게 전세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 행신 청구하면 2 플러스 2에서 4년이나 살 수 있는데 굳이 더 비싼 돈 내고 그냥 받아야 돼? 소유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여력이 좀 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조합원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비싸고 추가 분담금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합원물건은 입주하자마자 전세라도 되고 팔아도 돼요 아까 일반 분양은 거주의무 2년에 전매제한 8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리도 조합원분들만 좋은 대회장 받았죠 여기 흰색이 다 조합원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선택지인 거죠 자 세 번째 선택지는 이제 강북에서 쏟아질 분양입니다 시장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강북의 경쟁률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안이 많은 게 둔촌의 여건이라는 거예요 자 부촌인 올림픽 선수촌이 옆단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둘은 굉장히 다른 단지죠 흥부와 놀부도 형제예요 참고로 지코노미 독자분들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참고로 지코노미 독자분들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